경기도가 태풍 카눈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 부서별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도민들 생명과 안전과 재산 내 피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시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책 당부드립니다.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며 경기도 전역이 영양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마치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9.15 1시부터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현재 5개 광고물, 해안시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집중관리, 해안가 갯바위와 산책로, 지하차도와 세월교 통제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 중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